하고 싶어요, 그냥.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예성이야? 야! 뭐야, 뭐야? 귀환이가 있어. 문제 있다니까? 야, 얘가 문제네. 얘 문제 있어, 문제 있다니까? 얘 진짜 문제다. 여기서 남의 집에 벨도 안 눌리고 그냥 들어왔어. 아, 진짜로? 어떻게 들어와? 오늘 열려있던데? 그냥 우리... 아, 왜냐면 성화봉송하다가 찾을 때가, 집을 내가 잘못 들어갔어. 근데 예성이었어. 여기 봐, 여기 봐. 아, 진짜 있어. 아, 진짜로, 들어가. 승산에서 뛰어왔던 거야. 그걸 들고. 불 꺼졌어, 이제. 아, 이동에 진짜 어지럽혀, 근데.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진짜. 와장창. 엉망진창. 뭐야?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평화 파괴자 영해. 공해다, 공해, 진짜. 공해다, 소음 공해다. 다음 주자가 너야. 윗선생이 헷갈렸어. 야심찬 드립이네. 올라오면서 계속...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이거 진짜 가져와도 되는 거야? 어. 아, 이거 하나씩 주는 거야? 어. 멋있다, 이게. 야, 니 필름을 어떻게 놨어? 먹어? 아니, 너 주면 내줄고. 아니, 약간. 저기 하는 거야. 저런 마인드가 잘못된 거야. 초인종을 눌러야 될 거 같아. 야, 바지 좀 벗을게. 야, 덥겠다. 어, 야, 야. 지금 왜 이렇게 더워? 네가 그렇게 입고 있어도 덥지. 어휴, 씨. 그냥 내가 사준 거네. 응. 다 얘기했어, 혼자? 응? 어제 다 얘기했어. 야. 어? 설마 짐 사온 거 그거야? 야, 일산에서 오다가 너 떡볶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아차산 들려서. 아차산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 어, 야. 야. 와, 이런 거구나. 열면 내 얼굴이 나오네, 이건. 뭐라고? 그치? 신기하다, 이거. 요즘 연예인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셀럽이야? 셀럽들 이렇게 하는 거야. 예성이 형이 오늘 셀럽인 척 하려고 오늘 약간 그 무슨 브랜드 행사 있는데 막. 그런 게 셀럽이 아니라 이런 게 셀럽이야. 예성이 형 신경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때려도 정당방이야. 이런 거면. 저! 어, 그만하자. 물리 안 젖을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야, 그래. 병원에서 뭘 해? 셔틀 씨를 많이 받았대. 왜 또. 내가 부부 같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진짜 리얼로 셔틀 많이 받았대. 아, 너무 맙다. 야, 푹 쉬어 오늘. 무리하지 말고. 그럼 오지 마셨어야지. 무슨 말이야. 떡볶이를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쉽게. 아니야, 내가 오늘 소개해줄게. 평소는 제가 다 했어. 누군데? 우리. 정보. 정보. 나 분명히 집이 진짜 깨끗했거든. 진짜 너 오면서 이렇게 됐어. 어디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성화는 저기. 그럼 너한테 다음 주자 너야? 이거 네가 이렇게 풀어 있잖아. 어쩜 네가 풀 거야 내가 풀어 놓은 거지. 너 가슴 아프다 왜. 이거 봐, 이거. 이거 왜 문제 있어. 저거 너무 어지러워. 야, 뱀이냐? 내가 이거 하고 있었으면 저 정도는.